하나님의 말씀 4등전 2장 10절입니다 4등전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급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2024년 이제 하반기 사역이죠 하반기 사역은 얼마 되지 않은 주간들입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바로 우리 10월달, 11월달 되면 교회도 마지막 전체적인 부분의 예결산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인데 전반기 사역들보다도 오히려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각 구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검찰님들이 구역들을 구역들을 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검찰님들이 말씀 들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느냐 그게 우리 하나교회의 미래고 여러분 구역 검찰님들로서 구역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그게 여러분 구역의 미래고 구역 식구들의 어떤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그 다음에 말씀 받을 때에 말씀 받은 후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좀 참고하실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받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은혜되면 은혜되면 한다고 은혜받았다 하고 은혜 안 되면 은혜 못받았다 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받았다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춰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빠져서 말씀도 내 생각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된다 안 된다 그게 기준이 뭐냐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은혜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 좀 또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죠 언제든지 내 현실이 있습니다 내 현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찾아내면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현실은 내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께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다가 좀 몇 해 지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목사들의 문제라는 것 왜냐 성도들이 말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들 대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방금 들은 말씀 또 본문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고리 잡고 나가면 말씀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든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메시지 녹취록도 주고 기도 제목도 정리해서 드리고 그런 부분들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주간에 어떤 메시지 선포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예배드리고 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내 현실 속에 빠져버려 그냥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요 내 현실 속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말씀이 이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한 주간에 또 흩어졌다 모이니까 이런저런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여러가지 이런저런 말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아 나갈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냥 아무런 본문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우리 전반기에는 요한복은 중심으로 해서 쭉 인도를 받아왔고 또 우리 WRC 리더슨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작품 육산 그 부분들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오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4일 이내의 기도에 들어가면서 지금 기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받다가 또 연말이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다네엘스를 가지고 함께 또 인도를 받을 것인가 신약 한 건을 선택해가지고 다네엘스를 가지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태봉을 들어가서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강단 어떤 흐름들은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강단이 어떤 말씀이냐 이 사실을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그냥 말씀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흐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그 주간의 말씀이 정리되어서 나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도가 사는데 그리도가 드러나는데 결국 내가 내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이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준비들 이게 말씀 받기 전에 어떤 면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말씀 받을 때는 뭐냐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하며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정말로 말씀 받고 예배 들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부분들도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도 내가 치유하고자 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나도 모르게 그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게 정상증 치유예요 왜냐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육 간의 병든 모든 분이 하나님 말로 살아있다 했잖아요 활력이 있다 했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했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감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내신다 말씀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받을 때입니다 어떠면 예배죠 말씀 받을 때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시간들 그리고 예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편 103편 20절 22절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 말했잖아요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되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이 그대로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3절 14절 120명이 언약 붙잡고 예배했습니다 마가다라빵에서 그때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 2장의 역사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의 문대를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말씀 받은 후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 받는 것들과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묵상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거의 말씀 받고 나가면 일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받은 후에 묵상을 통해서 이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길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각인들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뿌리 내려지고 그게 체질되어지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체질된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묵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면 나중에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기도도 쉬워져요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기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삶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나중에 기도가 쉬워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이 부분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말씀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이걸 놓고 뭐 하느냐 포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간에 한 주간에 여러분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집중해서 묵상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포럼하는데 또 여기에 각인되어져요 포럼하는 동안에 또 각인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검찰님들이 먼저 말씀 받을 때에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받은 후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만큼 여러분 구역 식구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가 준비 잘해가지고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결국 성도들에게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는 것은 얼만큼 그 메시지 안에 기도가 담겨져 있느냐 참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게 바르게 말씀을 전달하냐 그것보다도 말이 좀 은은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도가 담겨진 메시지이냐 그게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찬양 찬양 대 찬양하는데도 함께 찬양을 앉아서 찬양하고 서서 이렇게 찬양 같이 찬양 대 찬양하는 법이 있으면서도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마음 속으로 눈물들이 흘려지고요 굳이 눈물 흘려서 은혜받았다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모든 순서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찬양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찰님들 무엇보다도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준비들입니다 말씀 받을 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말씀 받은 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반드시 이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조차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사실 속에서 은혜받으면 저절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가서 이제 237과 영원한 응답인데요 중요한 성경에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37에 대한 약속이에요 237에 대한 은약이라고 할 수 있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22장 1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말로 천하마한 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성경 여러분 서론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4등견 1장 8절 부활의 메시지죠 하나같이 뭐냐 237에 대한 약속이에요 237의 약속과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후대들이 실패하느냐 사실은 세계화되지 못했어 다시 말해 세계화되지 못한다는 말은 237을 알지 못해서 후대들이 멸망받습니다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복음화되지 못했어 복음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틀린 237에 대한 이해 때문에 여기에 강대국들이 여기에 강대국들이 틀린 237의 이해 때문에 결국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받은 유인물의 서론 부분에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 237을 살리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237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잖아요 이 앞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너희들 하지 말라 했습니다 들의 백악파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 먹이고 입히는 것 다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부활하셔가지고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떠나기 전에 남기신 말씀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이들을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이 여기 맞아야 돼요 사실 왜 우리 가정이 어렵느냐 왜 우리 자녀들이 어렵느냐 왜 우리 산업이 어렵느냐 여기에 방향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방향을 하는데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량에서는 2, 3, 7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말을 하면 세계보금화입니다 이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세계보금화를 구체적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죠 세계보금화의 은약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거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남기신 그 부분을 따라가야죠 당연히 세계보금화의 방향 맞춰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왜 응답이 없고 왜 어려웁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멸망받는 것도 딴 게 아닙니다 세계화 안 되어서 다시 말하면 2, 3, 7 일이 안 되었어요 사실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금화인데 보금화가 안 돼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 틀린 2, 3, 7 때문에 틀린 2, 3, 7을 붙잡고 결국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2, 3, 7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은약부터 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겁니다 은약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은약만 제대로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약 잡고 나가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2, 3, 7 5층 종족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를 위한 현장에 귀중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 그럼 보십시오 은약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약 붙잡은 자에게 2, 3, 7의 뜨를 이루어주시는데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죠 갈다 우려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난한 땅에 대한 약속 세계복음합니다 내가 너로 말면 천하마음이 복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은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기근이 오니까 에그벤에 내려가게 돼요 12장 9절부터 보면 에그벤에 내려가게 돼요 거기 가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사정의 13장에 보면 가족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면은 이 은약의 역사를 제대로 붙잡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인 문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은약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주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에는 헷갈려 가지고 늘 울음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은약 붙잡고 정말로 237의 237의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응답을 누렸던 사실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유인물에는 창세기 39장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이죠 에그웨 바루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에그웨 총리로 삼았습니다 세계보금화입니다 이미 요셉은 창의 37장에 세계보금의 은약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정이 노예로 가고 감목에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에그웨 왕 앞에 세워가지고 왕이 고백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갚는다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부하들에게 총리로 세우자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모든 권한을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네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에그웨 수족을 놓일 자가 없겠다 그래서 총리로 딱 세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총리로 세워졌다 이 자체가 세계보금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사러 들어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보금화입니다 은약을 주시고 그 은약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국기 3장 1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급 자체가 세계보금화라는 사실 2, 3, 7 나라 살리는 길은 사실은 나와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을 보면 한나가 나시린의 약속을 붙잡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절 15절을 보면 오바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중직자인데 이 오바다로 말하면 아마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오바다가 결국은 뭡니까? 갈멸산의 영적전쟁의 중재 역할을 해요 엘리아가 갈멸산에서 영적전쟁의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라는 사실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갈멸산 전쟁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19장의 갈멸산 전투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또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엘리아가 겁을 먹어서 로뎀나무에 아래 앉게 되고 로뎀나무에 아래 앉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로데나무에 있는 엘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의사자를 통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이시고 결국은 호랩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왕을 세우고 나를 대신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고 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 제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칠천 제자 이 오바다는 100명의 제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칠천 제자를 세우라는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이어지고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결국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보면 다네엘에서 1장 8절에서 9절 다네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네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4등 2장 9절 11절 4등 로마서 16장 1절 27절 마가 달라빵에 15개나 산업인이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의 길이었다라는 것 특히 로마 보금화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로마서 16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대로입니다 4등의 2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냐 우리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왜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말씀만 잡아도 돼요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느냐 그게 다라니까요 교회도 사실은 사람들의 말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나오고 그 교회는 그대로 이끌어 가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그로말로 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237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237의 뜻을 이루고 하신다는 것 오늘 읽은 4등의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미 이 부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브리스 길라 부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는 237 나라죠 여기에 노예로 와 있는 사람 237 나라 로마에 노예로 와 있는 많은 종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5천 종족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시면 로마에서 온 브리스 부부를 바리새 교회가 아닌 마가다라빵우님도 하셨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 4등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아볼로를 만나서 이 브리스 길라 부부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이 브리스 길라 부부는 이미 마가다라빵우님도 하신 그 성령의 역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만나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잘 알아서 4등전 19장 1절 7절에 보면 에베소 쪽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 증거 이전에 에베소 4등전 19장 1절 7절에 보면 똑같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브리스 길라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4등전 19장 1절 7절에 바오를 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치유가 되어지고 이 결과로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라 세계보험의 언약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약 잡을 때 하나님께서 2, 3, 7의 뜰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 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문들을 여시는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의 제자들을 반드시 일으키시는데 4등전 13장 1절의 4절 안디옥교회 성령의 인도받는 안디옥교회 바오리 성교사로 나가서 결국 거기에서 5절에서 12절에 보면 청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바 예수라 하는 마술사 청독으로 믿지 못하게 보금을 맡고 있는 마술사 그 마술사를 치유하고 청독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4등전 14장 14절에 20절 바오리 루스드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디모델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중한 제자 디모델을 세우게 되고 16장 6절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아시아의 보금을 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손짓을 보고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14절 15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첫석 빌리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동일하게 16절 18절에 보면 그게 귀신들린 요정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빌리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루디아라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귀신들린 요정을 치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17장 6절에 대산루가 지역의 야손 18장 4절에 고린도의 부르스길라 결국 그를 만나서 해당으로 들어가고 해당에 들어가서 랩런트들에게 귀중한 사실을 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4경연 19장 1절 7절 21절에 보면 중요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면서 로마도 보야라는 한인은 귀중한 제자들 하나님께 붙이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랩런트 일곱 명들은 한 번도 모험하지 않았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 우리에게서 이 부분만 되어지면 됩니다 이 부분만 되어지면 문도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되어지면 이걸 통해서 나가는 모든 현장의 여러분에게 현장의 전도의 망대 성교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랩런트 일곱 명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실제적인 전도 망대 성교 망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메시지를 붙잡느냐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레마로 은약으로 레마란 말은 은약으로 붙잡혀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2, 3, 7의 문도 그게 필요한 현장의 제자들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약이 그냥 은약이 아니라 절대 은약으로 붙잡혀짐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검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붙잡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함께 또 시간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붙잡혀지며 절대 은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문들을 여시고 또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정인들로 우리 하나교회의 우리 모든 검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약 붙잡고 나갈 때에 모든 전도와 성교의 문들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거기에 필요한 현장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붙잡는 시간들이 내게 최고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검찰님들 통해서 우리 모든 구역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역사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기중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 역사 충만하시미 은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또 이들이 숨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